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일 유니스트코리아의 인천 나눔 명문기업 2호 가입에 따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나눔 명문기업은 중소·중견기업이 3년 이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는 사랑의 열배 기부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인천항만공사가 처음 가입했으며 유니스트코리아가 두 번째로 가입했습니다. 이날 현판식에는 이만우 유니스트코리아 대표, 정명환 인천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금은 장애인 자립재열과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 유니스트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